호족들은 도지와 인민을 획득하려 맹렬히 싸워 드디어는 촉시국, 조반정과 같이 신라와 손잡고 반란을 일으키는 지방호족도 나타났다. 그런 사이 우리나라의 조선 반도에 대한 정책도 막혀버렸다. 5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가 전진을 거듭하고 그 압박을 받은 신라는 임나를 공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유효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개체천황 때의 대련의 대방금제가 백제의 임나 사현을 할양하는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임나는 562년 드디어 신라에 멸망됐다. 임나를 백제에 주었다가 신라에 뺏겼다는 얘기다. 역사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남한의 지배서를 고안해냈지만 당시 열도가 혼란했고 신라 세력이 미쳤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국사 교과서에 언급되거나 또한 임나 경영설의 허구가 파헤쳐져 있지는 않다. 신편 일본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외관계까지도 왜곡 서술하고 있다. 삼국이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수문제는 589년 남북조를 통일했다. 그 아들 양제는 균전제를 철저히 하고 고구려 원정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조선 3국은 서로 싸우면서도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한편 수도 고구려를 남에서 견제하기 위해 백제나 일본과 국교를 맺으려고 했다. 일본이 당시의 강대국 고구려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듯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의 한국 침략 합리화에서 비롯된 이른바 임나 경영설에 기반을 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편 일본사는 고구려가 황금까지 헌상했다고 쓰고 있다. 비조 문화는 조선 반도를 통하여 전해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와 그때까지의 고분 문화가 융합돼 불교 문화로 개화시킨 데 특색이 있다. 25쪽. 소아시의 발언에 의한 비조사의 가람배치는 고구려 유적의 유래가 있다면서 줄을 달아 비조사 창건에 있어서는 백제왕으로부터 승, 사공, 와공, 노반공 등이 보내왔고 고구려에서도 황금이 헌상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당시 동북아에서 강국으로 세력을 펼치던 고구려가 일본이라는 국호도 만들어지기 전에 열도에 황금을 헌상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백제는 남북조의 문화, 고구려는 북위계의 문화를 답습한 것처럼 호도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고대 동양의 구체적인 역사를 알기 전에는 비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신라의 통일전쟁 성격도 흐려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통일신라 이후까지도 멋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통일 직전을 신편일본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륙에서는 618년 수에 이어 당이 일어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이뤘다. 그 판도로 북쪽은 돌궐, 서쪽은 토곡헌, 동쪽은 조선반도 북부까지 이르는 대제국이었다. 한편 조선반도에서는 신라가 6세기 반경 당의 윤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정을 정비하고, 7세기에 들어서는 반도통일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동아시아의 정치정세는 점차 긴박해졌다. 북구주는 옛부터 대륙교통의 접점이며 방위상의 요지였다. 야마대국의 힘입고는 이도국의 큰 무리를 두고 대륙과의 교통을 감찰했다고 한다. 또 대화조성의 반도 경영이 활발할 즈음에는 그 중요성이 더하였다. 대제부가 설치된 것은 백촌강 패전 익년 당신라군의 내구에 대비하여 수성을 쌓았을 때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제부 특유의 직원으로는 대당통사, 신라여거 등의 통영 및 당나라가 고구려를 폐망시키기 전에 이미 조선 북부를 지배한 것처럼 기술하고, 7세기 후반까지도 열도의 남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개신정치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을 무렵 반도에서는 당과 손을 잡고 있던 신라가 660년에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그 후 백제가 구원을 청하여 왔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병하여 싸웠는데, 663년 금강하구의 백촌강에서 당의 수군에게 공격을 받아 대패했다. 그때 백제 왕족 이하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망명하여 귀화하였다. 차후 신라는 고구려를 멸하고 당의 세력도 배제하여 반도를 통일했다. 백촌강 전투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대일관계 항목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견당사는 백촌강의 싸움을 전후하여 잠시 뜸하였으나 대보 2년, 속전진인 등을 파견함으로써 부활됐다. 이래 15년에서 20년에 1회씩 도회하였다. 여기에 이런 줄을 붙였다. 100인에서 500인쯤의 사절이 거의 4척의 배를 타고 도회했다. 당초에는 조선반도를 경유하는 북회항로를 따랐는데, 7세기 후반에는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하여 종자도, 엄미대도를 거쳐 양주에 이르는 남회항로를 택하였다. 이러한 심편 일본사의 서술에 대해 한국학자들은 백촌강 싸움은 나당연합군이 외의 원병을 대패시킨 전역인데, 당나라 수군만의 공격을 받아 대패한 것으로 기술해 신라주도의 통일전쟁이라는 성격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 완성을 당 세력 구축과 연관지인 것은 적절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후 한일관계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이때의 한일관계는 사절의 왕래와 문화교류 등으로 활발했다. 699년 일본은 임신의 난회 계기로 당과의 사절 파견은 30년간 단절되고 그 대신 신라의 사절을 10회나 파견했다. 703년에서 797년까지는 15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면서 신라의 법률 지식과 통치기술, 제도 등 문화 수입에 노력했다. 그 결과 일본은 비조정어령과 대보윤령을 제정했고 일본 서기까지 편찬하는 성과를 거뒀다. 즉 일본은 신라의 사절을 파견해 선진 신라문화를 수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견신라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물론 1982년도에 검토했던 일본 교과서에 있던 조공국 신라의 표현이 없어졌지만 신라의 사절 파견을 기술하지 않아 신라문화의 수혜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백촌강 전투와 통일신라, 일본관계의 서술은 아직도 너무나 일방적이다. 정치적 예속관계 억지, 신편일본사는 예술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회화에서는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기품있는 필치로 그린 법륭사 금당벽화가 있는 바, 인도나 중국의 양식을 전하고 있다. 또 고송총 고분의 벽화도 이 시대 작품이다. 일본 법륭사의 금당벽화는 누가 그린 것인가. 고구려 담징의 명작이 아닌가. 그런데 담징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중국의 양식인 것처럼 가르치려는 것은 의도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교과서는 문제의 일본 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서기는 4인 친왕을 총재로 하는 편집관이 조정의 기록, 호족의 소전, 중국이나 조선의 사서 등을 재료로 이용하여 편년체로 정리한 것이다. 36쪽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우리나라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서기의 사실성 문제는 이른바 임나 경영설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 서기가 자기네들의 사료와 중국 및 조선의 사서 등을 참고로 만든 완벽한 사서인 듯이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중국이나 우리 사서에도 없는 내용을 임의로 인용한 듯이 했기 때문에 연대, 지명, 인명 등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이런 지적 이외에도 국내 학자들은 일본 서기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통사가들은 많은 부분이 백제의 서기를 인용한 백제의 역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서기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완역의 번역서 하나도 출간되지 않는 실정이다. 신편 일본사는 발해에 대해에 대해서도 왜곡 서술하고 있다. 자주 우리나라에 사절을 보내온 발해도 926년 유호에 멸망됐다. 조선반도에서는 10세기 초경에 건국한 고려가 신라를 멸하고 동일했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와도 국교를 갖지 않았다. 우리 학자들은 발해는 외교면에서 신라의 강경책을 썼으나 당이나 일본과는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발해가 일본과 교류한 것은 무역 등 경제적인 목적이 주가됐다는 설명이다. 무려 35회의 사신 파견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나 약재와 천연산물을 수출하고 곡물이나 옷감을 수입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 때는 이 부분을 왜곡 발해를 일본해의 조공국으로 서술했었다. 신편 일본사는 비록 조공국이라는 단어는 뺐지만 단순히 일본의 발해가 자수사절을 보내왔다고 하여 양국의 경제적 교류를 은폐하고 마치 정치적 이해속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지적이다. 이상은 신편 일본사가 기술하고 있는 한국의 고대사 부분이며 우리 학계의 분석 비판 내용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신편 일본사가 한국 고대사 부문에서 9개 항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하나하나를 재검토하면 이 부문에서도 왜곡 변조 사항이 이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민들이 배웠거나 제2세들이 앞으로 교육받을 이 같은 역사교과서에 대응해야 할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이들 사항을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인상이다. 임나 경영설은 고사하고 반대로 고대의 우리나라가 일본에 얼마나 깊고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좋은 말로 그들이 배운 내용의 일부만 들어 고대 한국이 일본에 이런 것들을 도와준 것 같다고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의 속셈도 모르고 양심적인 일본인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신편 일본사는 한국의 고대사 이외에도 중근세사에서 5개, 근대사에서 14개, 현대사에서 7개 항을 왜곡한 것으로 우리 학계는 분석하고 있다. 임진왜란도 계약시켰다. 외구와 아무 관련 없는 대마도를 우리가 기습한 것처럼 꾸민 그들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한 사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전쟁 유발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고 있다. 해적집단 외구마저 미화. 고대사뿐이 아니라 중근세사에서도 한국은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있다. 신편 일본사는 고려와 원의 일본 정보를 서술하면서도 고려는 원나라에 복속된 존재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홀필렬, 쿠빌라이는 대도에 도읍하고 국호를 원이라 고치고 남송을 멸하였으며 고려를 복속시켜 문영 5년 고려의 사신을 선도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 초공을 독촉했다. 문영 11년 고려군을 합쳐 2만 수천의 원군은 병선 900척을 이끌고 내습, 대마, 일기의 두 섬을 점령하여 박다에 상륙하였다. 고려의 항몽이나 고려 사신의 일본 정벌 방지 노력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고려가 복속된 원나라의 앞잡이로 일본 정벌을 유도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해적 집단인 외구마저 미화하고 있다. 서국의 무사나 어민 중에는 무장 집단을 조직하여 조선반도의 경상, 전라, 충청의 여러 섬이나 대륙 남부의 절강, 복권, 광동 등 여러 성의 연안에서 무력으로 미국을 약탈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을 연안 주민들은 외구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종전의 일본 역사 교과서들은 외구의 해적 행위를 무혁활동으로 호도했다. 심편 일본사는 비록 약탈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교육 내용은 종전과 대동소의하다. 이 교과서는 외구의 진압 문제에 대해서도 명과의 교섭 사실만 기술하고 고려의 적극적인 군사활동이나 토벌, 외교 노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심편 일본사는 조선 전기의 대일관계도 제멋대로 쓰고 있다. 조선반도에서는 이성계가 외구 토벌에 공을 세우고 이어 고려를 멸하여 이시조선을 세웠다. 그 후에도 외구가 계속 침입했기 때문에 조선은 외구의 본거지로 오인한 대마도를 덮쳤으나 수호의 종정성이 이를 막았다. 그 후 종씨는 조선과의 무역권을 수중에 넣었고 조선도 무역항을 열어 방인의 거류를 인정했다. 이 무역은 통신부에 의한 감합무역으로 이루어졌다. 얼마 안가서 조선은 대일무역의 통제를 엄중하게 하였기 때문에 영정 7년에는 일본인 거류민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 그 후 일조무역은 쇠퇴하였다. 이 단락에서는 여러 가지 주목할 사실들이 드러난다. 조선왕조를 이시조선으로 격화시켜 결국 이조라고 그들이 일제 때 쓰던 용어를 연구화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때 교육받은 이들이 쓴 우리 교과서에도 한때 조선왕조는 이조로 표현되었다. 조선실록도 이조실록으로 조선백자도 이조백자로 표현했던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의 일제 식민사관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현재의 국사교과서는 조선왕조라고 표기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해야 할 표현인 것이다. 신편일본사는 종래의 일본 역사 교과서들보다도 조선관계를 계약하고 있다. 종래의 일본 교과서들은 외구의 본거지로 간주되는 대마도라고 표현했으나 신편일본사는 대마도를 외구의 본거지로 오인하여 조선이 덮쳤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외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마도를 조선이 기습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가 외인들의 무역 거래처로 삼포를 열어줬던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한 교린 정책의 하나였다. 이때 거류인 수를 제한했고 세삼이두를 줬다. 이들 외인의 엄격한 통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에는 이런 반구도 없이 조선의 통제가 엄중하여 삼포외란이 일어난 것으로 일방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부정한 신편일본사. 이 교과서는 임진왜란 역시 종례보다 더 계약시켜 서술하고 있다. 천정 15년 대마의 종시를 통하여 조선왕에게 입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이 여의치 않아 물록 원년, 가등청정 등 서국 여러 장수가 이끄는 원정군을 조선에 보냈다. 일본군은 처음에 우세하게 진격했으나 조선군의 저항이나 명군의 반격을 받아 점차 전황이 불리해져서 물록 2년 드디어 명과의 화위를 꾀하였다. 그런데 경장 원년에 일본에 온 명사가 종리 씨의 설레대로 수기를 일본 국왕에 봉한다는 뜻의 명국서를 보였기 때문에 결렬됐다. 수길은 다음에 다시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그러나 일본군은 고전하게 돼 마음대로 전과가 오르지 않고 또 경장 3년 수길이 병사한 일도 있어서 전군이 조선에서 철수했다. 신편일본사는 임진왜란을 이렇게 설명하고 줄을 달아 수길의 조선 출병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첫 번째 수길의 개인 야심, 두 번째 무사들의 영토 확장 욕망, 세 번째 호상들의 책동, 네 번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명을 정복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수길이 그들의 야망을 누르기 위해 일으켰다는 설과, 수길이 명도인 북경에 손을 뻗쳐 일본의 제도로 하고 인도까지 재패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어서 강화 교섭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수길은 일본군 우위의 판단 아래 조선남부 사도의 하량이나 감한무역의 부활 등 7개 조항을 요구했으나 명은 조선의 종주국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록의 역대 조선으로부터 동활자와 인쇄 도구가 전하여져서 우리나라의 출판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임진왜라는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이 대륙 침략의 무모한 야욕을 드러낸 침략전쟁이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야욕은 실패했지만 그 전장이 된 조선의 피해는 극심했다. 심편일본사는 이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유발의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고 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입공 요구의 교섭이 여의치 않아 원정군을 조선에 보냈다고 종래의 일본 역사 교과서들보다도 한술 더 떠서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이 조선을 응징한 것처럼 그들의 제2세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군의 대항을 말하면서도 의병의 투쟁이나 이순신의 수군에 패배한 사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제로 붙잡아간 인쇄 및 도자기 기술자들에게 강요하여 선진조선의 기술을 강탈했으면서도 조선으로부터 동활자와 인쇄두구가 전하여져서 일본의 출판문화가 영향을 입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를 장군 축하사절로 일본이 임진왜란 때 강탈해 간 것이 어찌하여 이것뿐이란 말인가 많은 서적과 서화, 명품, 도자기를 강탈했고 이 나라의 호랑이마저 씨를 말리려 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오늘의 일본을 만드는 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정통 유학의 전수도 이때 강탈해 간 조선의 서적에서 시작됐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마디 언급 없이 조선 남부를 할양받으려 했으나 조선의 종주국인 명이 인정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식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당시의 명이 조선의 종주국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신편 일본사는 분석에 참가했던 국내 학자들은 이 같은 서술은 일본 측의 새로운 역사 왜곡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 왕조가 명에 대하여 사대의 예와 조공을 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러한 실대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 인접한 거의 모든 나라가 행했던 외교 갈래였던 셈이다. 따라서 조공국이 바로 종속국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학자들은 조선이 명에 조공을 하였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국가를 경영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일본이 교과서에서 이를 왜곡한 저의는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이는 일제식민사관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의 요청에 의해 설린 외교 시책의 하나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까지도 저들은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수길의 출병 이래 중단됐던 조선과의 교류에 관하여 대마의 종씨에게 교섭시킨 결과 경장 12년에 조선 사절이 내방하게 되고 이래 장군이 취임할 때마다 경하 사절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조선과의 무역은 대마의 종씨가 경장 14년에 기유조약을 맺어 재개됐다.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덕천막부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절의 이름이다. 임난 후 조선의 대일감정은 국교 재개를 용납하지 않았고 또한 후진국인 그들과는 실제적인 교류의 필요성도 없었다. 그러나 덕천막부는 대마도의 종의지를 중계로 여러 차례 수교를 요청해왔다. 그래서 조선이 1607년 사절을 보내 양국의 교류가 겨우 재개된 것이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파견한 조선통신사는 선진 조선의 문화를 보여줘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19세기 초까지 조선은 일본에 있어서 유일한 공식 통교국으로서 선진 문화의 도입 통로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의 교과서들은 일본 측의 국교 재개 노력이나 그들의 사절 파견에 대하여는 초점을 흐리고 있을 뿐 아니라 통교의 주체가 대마도인 것을 기화로 은연중에 조선에 대한 막부의 권위를 올려보려고 하고 있다.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 막부 장군의 교체를 경축하기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다른 교과서에는 통신사가 조선의 저명인사로 임명돼 일본 측은 정중히 환대하고 문화 교류를 진행했다고 쓰고 있으나 신편일본사는 조선 사절의 대우가 일본 측에 큰 부담이 돼 비용을 절약하였다고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절감의 기술은 결국 일본의 조선통신사 환대를 확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교묘하게 역사를 흐트려놓고 왜곡해도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인 것이다. 조선통신사를 막부의 장군 취임을 경축하는 사절처럼 신편일본사가 호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조상들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조선에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밝혀주는 대목이 나와 보는 이의 웃음을 장아내게 한다. 정덕의 치라는 대목에서 백석이 조선통신사에 대한 대접이 지나쳐서 한소화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대목을 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조선 사절은 막부나 연도의 재번에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백석은 강경하게 주장하여 종례의 비용의 60%를 절약했다. 또 장군 호칭을 종리 씨의 설례에 따라 대군에서 일본 국왕이라고 고쳐 조선 국왕과 대등하게 했다. 이것은 대군이 조선에서는 제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